으으 배고프다 아빠가 뭐 만들어 놓고 가신거 없을까 주방 한번 찾아봐야지 배고파 배고파 어 주먹밥이다 아빠가 주먹밥 만들고 가셨네 잘됐다 배고팠는데 잘 먹겠습니다 루티야 루티야 나왔어 루티야 선행이가 왔네 응 선행아 잠깐만 어서와 무슨일이야 오늘은 내가 너한테 자랑할게 있어서 맞지 자랑 어떤거 놀라지마 하나 둘 셋 짜자잔 우와 뭐야 이거 애완동물 밥둥이야 밥둥이 애완동물 근데 뭔가 약간 주먹밥처럼 생겼어 응 맞아 주먹밥이야 에? 진짜로 주먹밥이라고? 응 어때 짱귀엽지 어 주먹밥이 애완동물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귀엽긴 귀엽다 그치 근데 루티야 난 뭐하고 있었어? 나 배고파서 이거 먹으려고 하고 있었지 그거 내 밥둥이랑 똑같은 주먹밥이잖아 어 어 어 어 그 그리고 보니까 그 그렇네 안돼 루티야 먹지마 에? 내 주먹밥 먹지 말라고? 응 그거 먹으면 우리 밥둥이가 슬퍼할거야 봐봐 뒤돌았잖아 어 그 그 그 그치만 나도 배고픈데 이거 못 먹으면 내가 슬퍼 그래? 응 선행아 그냥 먹으면 안될까? 응 그러면 밥둥이가 안보는 곳에서 먹어 내가 밥둥이는 가리고 있을게 응 알았어 난 내 방가서 먹을테니까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응 밥둥아 여기 봐 애완동물이 주먹밥이라니 뭔가 신기하긴 한데 하얘노씨가 파시는건가? 얼른 먹고 선행이한테 물어봐야겠다 궁금한데 나도 선행아 루티야 나 왔어 어 어 루티야 누가 왔어 콩콩이야 콩콩이 콩콩이 어 아 너 맞다 콩콩이랑 만난적 없지? 내가 소개시켜줄게 루티야 문 열었어 응 콩콩아 어서와 안녕 얘는 누구야 아 소개시켜줄게 둘이 나랑은 따로 자전을 하는데 같이 만날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 자 먼저 콩콩아 얘는 내 친구 선행이고 우리랑 동갑이고 여자에요 안녕 반가워 어... 왜 그래 혹시 내가 너무 이뻐서 그래? 아니 그게 절대 아니고 그럼 왜? 너 우리 엄마 닮았다 뭐? 너네 엄마랑 내가 닮았다고? 내가 세다가 전지현 김태에 닮았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엄마 닮았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전지현 김태에 닮았다는 소리는 말이 듣는다고? 말도 안 돼 선행아 그렇지 너도? 자 자 자 자 잠깐만 자 선행아 그리고 이제 선행이 소개시켜줄게 선행아 얘는 내 친구 콩콩이야 못생겼다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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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만나자마자 싸우고 그래 싸우지 말고 놀자 콩콩아 네가 먼저 때리기도 했으니까 얼른 사과해 때린 거 아니야 얜 뭔지 묻어서 그래 그래? 그래도 사과해 아 근데 우리 엄마 닮았는데 진짜 너 그럴거야? 뭐 너가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음 생각보다 순순히 인정하는구나 나도 그냥 화낌에 못생겼다 해서 미안해 좋아 그럼 화해한거다 이걸로 다시 싸우면 안돼? 그래 근데 너희들이 뭐하고 있었어? 혹시 데이트? 내가 방해한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뭐 맞아 그냥 루테가 여자애랑 놀은거 저먹었으 그런거 아니야 근처에 여자애가 선행이만 있는거 뿐이라고 그래? 알았어 뭐 아무튼 뭐하고 있었어 어 나랑 방금까지 밥종이 있으니까 소떡소떡을 이렇게 딱 주먹밥 먹었고 이제 선행이랑 놀려고 하고 있어 아 그래? 뭐하고 놀거야? 생각해둔거 있어? 아 맞다 까먹어버렸다 선행아 밥종이는 어디서 쌌어? 내 밥둥이? 음 왜? 너도 갖고싶어? 어 갖고싶어 갖고싶어 밥둥이? 그게 뭐야? 이거야 설마? 주먹밥? 응 선행이가 키우는 주먹밥 이름이 밥둥이래 어때 엄청 신기하지? 애완동물이 주먹밥이야? 나도 오는 길에 봤어 그래서 너한테 같이 가자고 하려고 온거야 오는 길에? 어 주먹밥 말고 많던데 음 맞아 여기앞에 사연아저씨가 나눠주고 계시거든 그럼 빨리 가자 나도 갖고싶어 그래 가자 고고고 선행아 근데 어떻게 받은거야? 하이 아저씨가 그냥 주셔? 음 공짜로 주긴 하시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응 이쁜살만 줘 아 무슨 소리야 그럼 못받았을거 아냐 거짓말이고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오라 하시더라구 그거 재밌겠다 콩콩아 그럼 누가 먼저 잡는지 시합하자 그냥 내가 이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자 어 근데 이거 뭐야? 완전 크다 얘들아 왔니? 어 어 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 아저씨 저 큰것도 그 주는 뭐 초밥같은거에요? 그럼 엄청나지? 이것도 물고기 한마리만 가져오면 데리고 가도 된단다 우와 짱 좋다 대충 설명은 들은거 같으니까 바로 할래? 네 바로 할게요 콩콩이랑 누가 더 빨리 잡는지 시합할거에요 그래 그래 상자에서 낚실대도 가져가고 너도 심심하면 해 가자 나아 난 여기다가 던질거야 아잇 아잇 잠깐만 내가 제일 먼저 잡는거 아냐? 아니야 내가 제일 먼저 잡는거 아냐? 내가 제일 먼저 잡는거 아냐? 내가 제일 먼저 잡는거 아냐? 나는 아빠랑 낚시많이 많이 다녀서 잘 할수 있어 근데 낚실대가 자꾸 떠 이러면 안되는거 아냐? 이쪽으로 해야겠다 어! 어 콩콩아 너 잡았지? 내가 잡았어 내가 잡은거야 너가 잡은거야? 아잇 응 너른 근데 잡아봤자 필요 없잖아 그래줘 너네 밥둥이 지금 야 물 먹는거야 물 먹는게 아니라 잠수한거 같은데? 아니야 물 먹는거야 밥둥이 내가 구해줄게 어? 밥둥이 막고있어 선행아 콩콩이가 때리는데? 아니야 안돼 밥둥이 내가 저기 데리고 나갈게 알았어 알았어 나 이것만 낚이면 되는데? 콩콩아 그럼 우리 누가 먼저 낚는샵? 아직 하고 있는거야? 선행이가 낚았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나 얘가 지금 여기 틈에 있으니까 여기 정도면 분명히 금방 낚일거야 밥둥아 너 친구 생기겠다 어 맞 우리가 금방 밥둥이 친구 만들어줄게 밥둥아 낚시는 조용히 아아 옷 낚았어 낚시는 조용히 아니야 우리 아빠랑 나랑 할때 조용히 안해도 되던데? 저기 가까이 아 이거 못낚아 자꾸 떠 이게 뜨면 안되지 않나? 어 됐다 좋았어 나 이제 잡는다 콩콩아 이거 정도는 무조건 잡을 수 있어 못낚아 너는 인내심을 가지고 아 또 못낚았어 낚시는 기다림이라 그랬어 기다림의 낚시라는거야 아 너네 낚싯대 여기 가져오지마 그럼 어찌 안어찌 모른단 말이야 당해하기 당해하지마 이거 분명히 조용하게 10초만 세면은 잡힐구요 10초만 알았어 아이 안되잖아 아니 콩콩아 조용히 해봐 10초 세게 아 떨어졌잖아 조용히 하고 10초 세야돼 알았어 10 9 아 잡힌거같았는데 콩콩이가 때려서 나 아니야 나 여기 있었어 난 아니다 누가 낚싯대를 나 때렸어 진짜 잡힐기 직전이었는데 난 아니야 내 근처에 있지마 콩콩 콩콩이가 그랬어 응 루티야 루티야 어 자 너가 잡은척해 내가 잡은척하라고? 진짜 그래도 돼? 아 왜 이렇게 안 낚여 이거 어 물고기가 잡힐구나 우와 잡았다 어 진짜? 내가 먼저 낚았어 내가 아 조금만 일찍 낚았어도 내가 이기는건데 아 나 그럼 먼저 고를게 콩콩아 잡고 있어 알았어 선행아 고마워 조용히 비밀로 간직해줄게 알았어 알았어 아저씨 저 잡았어요 어이 그래 언어로 할래? 주먹밥은 이 분홍친구가 데리고가서 없어 아 그..그래요? 어 뭘로 하지? 음 선행아 나 뭘로 할지 골라줄래? 음 으흐흐흐 아 좀 어렵다 내 밥둥이가 제일 이뻐 어 그래? 근데 밥둥이는 없대 음 새우초밥 새우초밥 뭣대? 이거 새우초밥? 크기도 적당하고 응 크기도 적당하고 색깔도 이뻐가지고 음 나 사실 밥둥이 안했으면 얘로 골랐을걸? 어 그래? 어 그럼 나도 새우초밥 할래 나도 새우초밥 뭔가 이쁘고 색깔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아저씨 저 얘로 할래요 알겠다 그럼 애한테 생선을 주면 된다 나? 그럼 너의 동물이들과 어 알겠어요 자 그럼 생선을 줄게요 자 생선 줬다 어? 이름을 정해야 된다네? 뭘로 하지? 응 오늘 루루 시작하고 새우초밥에서 따서 루초 어때? 루초? 루초? 나는 이름 잘 못 정하니까 그냥 그걸로 할게 이쁜거 같아 고마워 선행아 우와 우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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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고 있어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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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앉아있는거야 어? 아니야 운동하는거야 어 루초 귀여워 아저씨 아저씨 저도 잡았어요 어? 콩콩아 잡았어? 그래 그래 그럼 너도 고르렴 아 예 콩콩아 너로 뭐로 할거야? 나는 아까부터 정해놨지 정해둔거? 응 나 이거 할거야 헤엑 이렇게 큰거? 응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해야돼요? 어 그거 애한테 생선을 주면 된단다 좋아 자 너 이거 왜 안먹니? 들어가서 애 들어가서 어 있다 받았어? 여러분 훈이야 훈이? 생각보다 간단하게 짓네 히히히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 데리고 놀자 어? 일로와 우리 짱 귀여워 핫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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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야 어 내꺼 탈 수 있어 우와 부럽다 내꺼 탈 수 없는데 아 재밌겠다 쩍니 달려라 훈아 괜찮아 나 그래도 내 루토랑 놀거야